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음력 3월생과 4월생. 이제 갖고 태어난 여러가지 특징들, 음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제 음력 3월생들로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3월 주목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월생들은 토끼띠요. 토끼띠 3월생들이 좋더라고. 좋은 거는 어떻게 좋으냐. 좀 부모 덕이 있어. 보면은 3월생 토끼띠가 부모 덕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형제 덕이나 3월생들을 이렇게 여러 띠를 본다고 하면은 음력 3월생들이 보편적으로 순탄하게 넘어가더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이제 맡은 바는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이러지만 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덕.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갖고 출세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 덕이 많아서 부모의 뒷받침으로 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3월생들이 많더라고. 3월생들이 보면은 부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힘들게 버는 것보다도 첫째는 이제 부모 재산으로 갖다 일어서잖아. 그러면 내가 힘들게 벌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돈으로 질러내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는 금물이라고 봐. 금전도 돈이 돈을 갖다가 키우고 모은다고 내가 부모의 재산에 있어서 그 덕으로 내가 살잖아. 그러면 노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맞는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그래도 부모의 재산이 기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이게 발벗고 나서면서 하는 사람들은 꼭 성공이라는 것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흥청망청 그냥 이 생각만껏 그냥 쓰고 그러자 하면서 막 쓰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 안 돼. 재물이 모아질 수가 없어. 아무리 부모의 덕이 있으면 뭐해. 내 대에서는 내가 갖다 망조가 드는 건데. 부모 덕이로 인해서 흥하게 갖다 쓰지만 내 대에 가서는 쪽박을 찬다는 얘기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하냐. 그래도 좀 돈을 우습게 알고 이제 쓰시는 분들 쉽게 쉽게 쓰시는 분들은 전략성으로 해서 기왕이면은 뭐 이거 재산을 잘 모아서 말년까지 결혼해서 후소는 데까지 물려주는 그런 재물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부모 덕이 없다고 하여도 3월생들이 지금 인덕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덕이 없는 사람 있고 남편덕이 없는 사람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3월생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인덕이 많고 누가 내가 힘들 적에는 내 금전을 갖다 줘서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3월생들이 그런 영향이 많더라고. 어느 누구나 다 노력이라 그러잖아. 노력인데 암만 노력을 하면 뭐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그게 우한이 끄는 건데 웬만하면은 뭐 이거 그중에서도 3월 4월생은 진짜 좋거든. 뭐든 갖다 이 곡식이다 이제 막 파루파루 갖다 이 날때고 내가 주어진 생활대로 그것만 잘 지키고 넘어가면 되는데 4월생을 또 본다고 하면은 4월생은 좀 귀가 좀 여린 사람들이 많아. 귀가 여려 보편적으로. 남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저쪽으로 해줘야지 이러는데 그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 왜 쓸데없는 짓이냐. 내가 내가 살고 보는 거지. 남이 나를 살려주는 거 아니야. 내가 있을지 모든 재력이고 금전이고 있었을지 사람이 따르지만 내가 없을 적에는 사람이 다 떠나. 그럼 지금 시국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시국을 탓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서 넘어가야지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냥 갖다가 따라주고 그냥 썩으면서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쪽박이야. 그럼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누구 탓? 바로 내 탓이라는 얘기야. 어느 누구나 갖다가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는 자기가 학이 달려있고 다 주어진 맥이 다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사냐 아니면 힘들어서 남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냐 그게 문제거든. 그런데 충분히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나한테 떨어져 오는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소용이 없는 거야. 항상 나는 배가 고파. 언제까지 배가 고플 건데.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이제 사월생들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이 뭐 의사교통으로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월생 분들이. 그런데 사업에 내가 알고 달려들으면 괜찮은데 내가 잘 모르면서 내가 어떠한 이직을 변동을 했을지에 그때는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던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면 성공률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월생 분들은 그래도 머리 하나로 가지고 비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남을 갖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좋은 머리를 갖다 잘 불려서 좋은 데다 쓰면 되는데 이 좋은 머리를 나쁜 데다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향상 위험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제가 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주의해 해가면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3월하고 4월생을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띠별로도 본달에도 올해 힘들다고 해도 다 원만하게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운명대로 사는 것이니까 용기 가지시고 또 3제 들으신 분들은 올해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돼. 진짜 올해 건강만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이민연에는 그래도 하반기에서부터는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내 조상에서도 이 기운을 나한테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힘내시고 조상님들한테 공동 많이 드려주세요. 특히 4월생들은 초팔일 부처님 오신 날 또 다가오고 이러니까 기왕이면 등불 하나를 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청앙만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